안녕하세요 김성일 작가입니다. 7월 말이 지나서 매달 확인해 보고 있는 제 연금 이총사의 계좌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 1월부터 제가 계좌를 공개를 했고요. 2024년 7월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은 제가 M증권사를 이용하다가 삼성증권으로 옮겼다고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좌 인증하는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체크 하시려면 hts에서 4208 화면에서 일별 투자 성과 선택하시고 조회기간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7월 달에 제 연금저축은 2.64% irp는 2.16%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 계좌들은 자문서피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자문받는 다른 계좌들도 성과가 비슷합니다. 약 500개가 넘는 계좌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연금저축 성장령이 평균 2.53% irp가 평균 2.17% 정도로 제 계좌랑 비슷한 성과가 나오고 있죠. irp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2.16% 수익이 났고요. 5년 7개월 누적 수익률이 65.2%고요. 이걸 연환산하면 9.4% 정도 나옵니다. 세액공제를 포함하게 되면 12.9% 연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2.64% 수익이었고 5년 7개월 누적으로 44.7% 연환산으로 6.8%죠. 연금저축이 irp보다 수익률이 왜 낮으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펀드로 운영했었기 때문이죠. 연단위 성과를 보시면 뭐 이런 식입니다. 9년부터 현재 2024년 7월까지 실제 실현 손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 나온 것도 있죠. 누적으로 수익금이 4천만 원 정도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저도 당연히 장이 안 좋았으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연단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다. 안 좋았고 2023년에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서 21% irp는 15% 정도로 연 수익률이 나왔고 올 초부터 7월까지가 연금저축이 14% irp가 13.5%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 앞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연금저축이 44.7% irp가 65.2% 연한산 수익률로 변경을 하면 6.89.4% 정도 나오죠.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빨간색이 irp 파란색이 연금저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irp의 세액공제금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세액공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수익률에서 차일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자료를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8월 1일 날 만들었는데 오늘 영상 찍는 날짜가 8월 5일이에요. 근데 오늘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관련한 내용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기도 했어요. 연금 붓기 좋은 날이라고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했고요. 그리고 세 개 증시가 같이 급락을 했죠. 저녁 5시에 업데이트한 내용이고요. 코스피가 오늘 8.77% 하락했습니다. 하루 중에 하락한 것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죠. 코스닥은 11.3% 하락을 했고요. 다른 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어요. 미국 S&P500 같은 경우에는 1.8%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하락을 했고 니케이가 많이 빠졌죠. 12%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해서 그런지 오늘 소나기가 낮에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었던 거고 오늘 주신 덧글 중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들고 왔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가님 책 읽고 적금만 알던 저에게 책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워킹맘인 저에게 마영굴은 정말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아이들 재워놓고 밤새워 책 읽고 또 읽고 쏙쏙 읽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식 계좌도 개설해보고 떨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매수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복리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아이들 연금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연금 저축 600, IRP300 넣어놓고 남은 여유돈으로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인기 주식들이 있었는데 빅테크, 나스닥 등 요즘 주식 다 떨어지니까 아 이게 바로 내가 견딜 수 있는 위험 감내 수준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작가님 알려주신 케이올레드 포테폴리오 연금 저축 IRP 계좌 보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안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작가님 천재신 것 같아요. 네 천재는 아닙니다만 칭찬은 감사합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댓글 달았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줄인이지만 여유돈 마이너스 탈출하면 다 연금 저축에 넣으려고요. 여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탈출하면 즉 손실나 있는 종목 혹은 상품을 들고 있는데 이게 프로수로 돌아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나 상품을 마이너스 낫다, 프로수 낫다로 평가할 게 아니고 오늘 기준에서 이걸 살 거냐 말 거냐로 평가를 하시면 좀 더 다른 어프로치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오늘처럼 폭락했을 때 이번 연도 연금 저축 4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리밸런싱이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락할 때 들어가면 좋죠? 기본적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저점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한 거를 내일부터 반등해서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최고의 매매 시점을 찾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산배분하는 거죠. 다만 하락장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락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 혹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관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국채를 제가 네이버에서 캡쳐 뜬 건데요. 보시면 국채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년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플러스 4% 그렇게 올랐고 단기물인 경우에는 좀 덜 올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르는 자산도 있고 빠지는 자산도 있고 이게 포트에 같이 섞여 있으면 이 오른 자산 가지고 지금 국채가 올랐잖아요. 국채 오른 걸 가지고 일부 매도해서 싸진 주식을 다시 사는 그런 게 리밸런싱이죠. 이렇게 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거를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책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저는 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기존의 성장형으로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정형으로 바꿀까?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제 독선 모임 밴드에도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이 빠진 상태잖아요. 장이 빠진 상태에서 안정형으로 바꾼다는 거는 손실 발생한 주식을 손실을 실현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주식 비중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는 지금 올랐잖아요. 비싸졌잖아요. 비싸진 상태에서 더 사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장이 급변할 때 내 투자 위험 감내도가 아 나는 안정형이 맞나보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내일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켜보세요. 자기 자신을 3개월 6개월 더 지켜보시고 나서 안정형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나중에 시장이 쫙 올라가잖아요. 올해 초처럼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가면 아 나 안정형 아니고 나 성장형이야 공격형이야 라고 생각해서 또 바꾸세요. 그런데 그건 되게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수익을 더 안 좋게 만들거든요. 즉 마켓 타이밍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을 하는 건데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결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형이 맞나 안정형이 맞나 잘 모르시면 그냥 중립형을 하셔도 되지만 최소한 선택을 하셨으면 1년 2년 3년 쭉 가져가셔야 돼요. 쭉 가져가시다가 아 나 이제 투자 경험도 많이 쌓였고 좀 성장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바꾸시는 거지 이렇게 장이 급변할 때는 안 바꾸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